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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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러분들 지금 되게 즐거우시던데 제가 잔잔한 곡 한 번 더 띄워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? 네 제가 항상 밝은 노래만 내다가 재생연예에 계속 열심히 활동했던 곡입니다 산다님 그녀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다님 그녀만 듣던 노래요 행복한 기aden으로 아픔도 뮤직후보이지만 산다님 그녀만 춤추는 노래요 우리도 미친 꿈에 심 road timer 아 posição perform 아 critically 동생 눐동이 동생 그녀동이가 한 제멋이셨네요 드디어 나의 도움이 없어 한심이며 슬퍼맣어요 어느 그들을 써야 할까 드러미지는가 안아 상태보다 나에게도 좋은 날이 같답니다 상당히 높은 거래요 어느 희망도 아픈 부분은 없지만 세상은 더 참 좋은 거래요 우리도 슬퍼맨을 시켰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여자의 도움이 없어 여쭤이 또 온가요 친한가에 요즘 잘 나가요 날씨가 좋아 보여 속상이여 슬퍼가세요 사랑한 너도 나를 보는 사연도 많아 인생이 밝혀서 흔들고 거기서 하는 것이 상당한 너가 바라더래요 희림도 나를 그려지는 지혜야 생각도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쉬고나니 싶어요 사연도 다 그런 거래요 세상은 일어날 수 없지만 상당한 너는 참 좋은 거래요 모두가 내게 더 힘드세요 오늘도 쉬고나니 싶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? 앵콜? 앵콜이에요?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 3곡만 하고 가면 매장하잖아요 한국 더 갈까요? 맛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부대 위해서 정말 즐겁게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공연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공연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에도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정말 전 연령층에게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죠 여러분 내 사이가 어때서라는 거 띄워드리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여러분 박수 마음이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날 나 미쳤나 내 사랑이네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데 어느 날 은연히 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비켜보라 오늘 날 이 옆에서 사랑하기 딱 좋은데 여러분들 나이가 더 좋으세요 야 야 야 아 또 말할게요 야 야 야 야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이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오 그날 나는 정말 내 사랑이네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데 어느 날 은연히 어느 날 은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비켜라 오늘 날 이 옆에서 사랑이 딱 좋은데 사랑이 딱 좋은데 여러분 사랑이 딱 좋은데 사랑이 딱 좋은데 여러분 안녕 내 father 고맙다 고맙다 감사합니다.